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앨범 달려주기 한 시간 보이죠? 한 시간 보이죠? 가늠이 안 돼. 나 진짜 많이 처음 봐. 아 나 이거 처음 봐. 정말 감독님이 되게 막 난이한 것 같기도 했어요. 웃기꾸더라고요. 아우 저한테 정신없다. 다! 바로 플레이하네요. 스프라이! 헷셉니다. 싸워나? 오! 연습이! 오! 재킹! 이번엔 정리가 되게 많이 들어왔죠? 자 이렇게 연습을 들었죠? 저 연습을 들었죠? 아 지금 연습 덜 떴고 오 남준은 우리 형 진짜 덜 떴는데? 형! 아 이게 진짜 웃겼네요. 그니까 팝! 남준은 잊어. 뭐 말했겠어요? 약간 약간 형 저 진짜 옷을 잘 뺐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냥 뺐었어요. 자 손! 자 손! 자 손! 아우! 시소 시소 시소! 발차게! 금방! 금방! 발차니까 생각하네. 금방! 어 뭐야? 뭐야? 귀여워. 뭐야 이거? 형 지금 되게 귀여운데? 신나가 아니야? 어 내가 내가 그린 그림 본? 그린 기억보다 왜 이렇게 왔어? 채취할게? 뭐야? 포레 나왔다. 아 포레 나왔어. 아 포레 이제 채취 나와요. 오 지민! 지민 첫째 투구가 아니에요. 와 나왔네. 이글로 들어왔어. 후! 자 정복팀 나오죠? 아 이거 안무 안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리 와. 저게. 쫌다. 야 유리 좋은데? 저게 유리 좋은데? 신박하다. 오메. 아 이거 우리 얼굴끝에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휴대폰으로 만든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찍었지? 어 대형 귀여워요. 아 귀여우게 찍었죠? 아 이거 왜 안 와야 돼. 여기 뒤에도 더 없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찌이 좀 빠르셔어. 와 찌이! 안 돼. 가기 전버지 이제. 저 근데 아 그렇잖아. 이거 언제 찍었지? 오면 안 오면 되었네. 오! 키가 커졌어. 와 이거 뭐야? 신박해. 신박해. 가졌어. 우와 되게 어려워.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저erem 봐. 어어 언제 촬영했는데? 나 먼저 런셋도 춘야죠? 나온다. 런셋에 탁이 합니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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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nt 한번 찍었어? 예fö! 좋아 너무 protests? 그거 멋진데?! 진짜 야! 이야아 WHAT name? 이런 거 진짜 잘한다니까. team練 화인 발 귀엽다 귀엽다 뭐 의로머리 찍었잖아. 디미 이거 찍었어. 난 너라고 그랬다 근데 아주 많이 찍은 걸로. 이야 우와 우와! 야, 이거 진짜 좋아. 우와, 이거 파는 뭐야? 이게 신기하다. 이거 보랭 아니에요? 보랭아예요. 형, 진짜 멋진 거인데? 약간, 약간 그... 그 스케이프 같아. 이거 뭐야? 거의 나와, 거의. 근데 이거 저희 얼굴이 나와요, 거의? 오, 진영아. 언제쯤에 깜짝 놀랐지, 머리에? 이거 저희예요. 아니야. 사랑. 러브 유 롤 세븐 아니야. 이때 반드시 돌렸죠? 오, 진심. 무슨 소리예요? 호랑이다! 호랑이! 전 세계 담임족을 표현한 그런... 그런... 아, 근데? 진짜... 오, 저 누구야? 진기야? 오, 진지! 오, 이거. 형이 멋있네. 감사합니다. 와, 저렇게 코너스 좀 타자. 이게? 정답아? 유키 나와, 유키 나와. 이거 안 나와. 잘 나와. 이거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이거 좋은데? 우와, 뮤직비디오 진짜 귀찮아. 우와, 뮤직비디오까지 찍은 우리 중에 절소가. 파이팅! 아, 뮤직비디오까지 찍은 우리 중에 제일 되게... 뭔가... 되게 높은데? 이거에만 하면 멤버 돌려보면서... 정지하면서... 정지하면서 뭔가 빠져들... 와, 대박이지. 유키. 아, 진짜. 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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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나게 됐다. 저거 너무 포함해. 포함해! 입 벌리려고. 입 벌린다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몰라. 제가 삶을 뽑아서. 우와. 우와 진짜 진짜 좋다. 우와 어디다. 진짜 좋다. 왜 안 나왔냐?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입었어야 되겠는데 내가 한글 히덕이 아니 이거 이거 이게 히덕이네 이게 잘나가서 안 쓴 거 같아 아 김형 빠르다고 빠르다 앙리 벗고 있어 와 재형 귀엽죠? 귀여워 귀엽다 와 진짜 대박 잘났다 뮤직이 되게 신기한데? 오 이제 댄스로 나오는 게 대박이야 갑자기 쫙 까리는 거 완전 대박이야 오 야 멋있어 이것도 신기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피지인 거야? 다 합성한 거 같아 그래? 아니야 다 왔었어요 아 진짜? 안 그래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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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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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자 가자 그래 진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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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버인님 이거 있어 버인님 이거 아니야 진정아 다 알아 소주한테는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둘이 저 뒤에서 얘기하는 건 없지 않나 맞아 뒤에서 얘기하는 거지? 뒤에서 얘기하는 거지? 지미야, 어쩐지? 잠시만요. 내가 한 번 못 봤어. 지미야, 지미야. 지미야, 지미야. 아, 이 마우스는 미치고. 지미야, 지미야. 오, 백화야. 아, 야, 야, 야. мотрите, 댄프의 메인을 받고 계신 지윤 씨. 앞서 제일 잘. 사실 너무 너무 잘하고. 배닐 선택인데. 아, 이거 혼자서 찍지 않으니까. 한찍. 나 이럴 때 얼마나 가져왔던지 더 효과했고. 와우! 아 저희 이제 한 시간도 안 남았죠? 그렇죠 한 시간도 안 남았지 몇 시인가요? 지금 5시 좀 넘었네요 5시? 5시? 딱 1시간 남았네요 딱 1시간 남았네요 네, 이제 본인이 잘 앨범이 나오는데 진짜 오래 준비했죠? 일단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공개 생고 나서 나갈게요 저희 뮤비 멋있죠? 되게 특별하고 새롭고 진짜 새로운 뮤비가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뮤비 역사상 가장 재밌는 뮤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이상으로 굉장히 경험을 낳았죠? 내일 콘서트를 앞두고 이렇게 좋은 뮤비가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 내일 재밌게 잘합시다 여러분 See ya 승관입니다 고맙습니다